1조원 투자 우리은행, 포스코그룹의 배터리 사업에 힘을 싣다. 우리은행이 포스코그룹의 1조원 규모의 투자를 약정했습니다. 이는 포스코그룹의 배터리 사업을 크게 확장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 대규모 투자는 포스코그룹의 2차전지 소재 사업을 목표로 하며, 특히 전기차와 에너지 저장 시스템에 사용되는 고성능 배터리 개발에 중점을 둡니다. 해당 분야의 미래에 대한 강한 믿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포스코그룹의 잠재력을 강조합니다. 포스코그룹은 이미 2차전지 소재 분야에서 상당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 투자를 통해 더욱 혁신적인 기술 개발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투자금은 2년에 걸쳐 집행될 예정이며, 이는 포스코그룹이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포스코그룹의 사업 확장 및 혁신을 위한 막강한 자금력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포스코그룹은 배터리 시장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포스코그룹은 배터리 시장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또한 이번 투자는 포스코그룹이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 파트너십은 배터리 기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반영하는 중요한 발전이며, 특히 전기차와 재생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금융기관이 이러한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강조하고, 포스코그룹과 같은 기업이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업계의 중요한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합니다. 이번 투자는 단순한 금융지원을 넘어 포스코그룹과 우리은행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전략적 파트너십의 일환입니다. 협약 내용 금융지원 협약의 세부 사항 우리은행과 포스코그룹 간의 협약은 단순 대출을 넘어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신속한 대출 심사와 유리한 대출 한도 제공, 그리고 우대 금리 적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포스코그룹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협약은 변화무쌍한 시장 상황에 맞춰 포스코그룹이 유연하게 대응하고 새로운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성장 촉진 투자가 포스코 자회사에 미치는 영향 포스코케미칼, 포스코필바라리튬 솔루션 등 포스코그룹의 자회사들은 이번 투자에 직접적인 수혜를 입게 됩니다. 이 투자는 생산능력 확대 및 연구개발 노력 가속화를 촉진하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원자재 공급 확보를 가능하게 하며,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을 지원할 것입니다. 이러한 투자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파급 효과를 가져오고, 세계 배터리 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을 강화할 것입니다. 미래를 향한 동력 2차전지 소재의 전략적 중요성 2차전지 소재는 전기자동차의 핵심이며, 휴대용 전자기기의 동력권이자 에너지 저장 솔루션의 핵심입니다. 전기자동차 시장의 성장과 신재생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수요 증가로 2차전지 소재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포스코그룹과 같은 기업에게는 중요한 기회이며, 이들은 늘어나는 수요를 충족할 전문성과 자원을 보유하고, 업계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섹션 4. 공유된 비전 지속 가능한 성장을 향한 우리은행의 약속 우리은행의 투자는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전략적인 행보입니다. 배터리 산업은 더 푸른 미래의 핵심 요소이며, 이 파트너십은 이러한 인식을 반영합니다. 우리은행은 단순히 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전문 지식과 자문을 제공하고, 포스코그룹의 장기적인 비전을 지원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파트너십은 민관 협력의 힘을 보여주는 협력 모델이며, 이 파트너십은 공유적 협력과 협력을 향한 공유하는 것입니다. 공유의 힘을 보여주는 협력을 강조하는 역할을 향해 공유하는 골인의 한 달을 발전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변화를 주도하는 금융기관의 역할을 강조하고, 미래 투자의 선례를 제시합니다. 이 기회의의 핵심의 힘을 강조하는 긍정적인 변화를 주시하며, 섹션 Z 포스코그룹의 로드맵 글로벌 배터리 소재 강자로의 도약 포스코그룹은 배터리 소재 분야의 글로벌 리더를 목표로 하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혁신과 지속 가능성에 중점을 둔 포괄적인 전략을 통해 연구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생산 능력을 확장하며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공급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그룹은 지속 가능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며 책임감 있고 회복 탄력적인 사업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섹션 7 배터리 그 이상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포스코그룹의 비전 포스코그룹은 단순히 배터리 제조에 그치지 않고 더 넓은 지속 가능성 의제를 포괄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스코그룹의 비전은 배터리를 넘어 더 넓은 지속 가능성 의제를 포괄합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환경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하고 탄소 발자국을 줄이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 솔루션을 개발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풍력, 태양광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순환경제 원칙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원의 재사용과 재활용을 통해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폐기물 최소화 및 자원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며 지속 가능한 제조 공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있습니다 모두를 위한 더 지속 가능한 미래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그룹은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양한 환경 보호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그룹은 자신의 책임을 인식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노력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다양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모범을 보이고 다른 이들이 지속 가능성을 향한 여정에 동참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그룹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리더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섹션 8 시장 역학 끊임없이 변화하는 배터리 소재 시장의 흐름 배터리 소재 시장은 역동적입니다 새로운 기술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경쟁이 심화되며 수요가 변동합니다 이는 기업에게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합니다 기업들은 빠르게 적응하고 연구 개발에 투자하며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시장 변화에 앞서 나가야 합니다 포스코그룹은 성공에 필요한 자원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혁신과 지속 가능성에 전념하여 회복 탄력적이고 적응력 있는 사업을 구축하고 있어 이러한 시장 환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섹션 9 변화의 총매제 한국의 녹색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 파트너십은 더 넓은 의미를 지닙니다 한국의 녹색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경제활동을 촉진할 것입니다 세계 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며 청정에너지 기술 채택을 촉진하고 더 건강한 지구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는 협력과 혁신의 힘을 보여주는 중요한 발걸음이며 다른 국가들이 따를 수 있는